안녕하세요. 배우 최준용 씨의 아내 한아름입니다. 이쁘죠? 최고예요. 운동하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첫인상이 딱 나타났는데 모자를 뒤집어 쓰고 딱. 주님의 바람에 어떤 맥락한 아가씨가 딱 나타났는데. 첫마디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하면 진짜 욕한 줄 알아요. 욕이에요, 욕인데. 욕은 욕이에요. 내가 들었을 때는 욕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솔직히 첫인상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런데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굉장히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상하게 호감으로 자꾸 변하더라고요. 처음 만나면 그랬어요. 당신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딱 갔는데 연예인이잖아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러고 있는데 54살 먹은 아저씨가 핸드폰에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닭 모이주고 돼지 밥 주고 케이크 만들고 이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54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때 귀엽더라고요. 어머, 어머, 어머. 서로 귀엽대. 연이 되려고 하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도 귀여워 보이고. 우리는 서로 귀여웠구나. 첫인상이. 그랬나? 50살이 넘어도 이렇게 애기 같은 면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